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실체들이 손을 놓고 있거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 양반들이 경제는 포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처럼 무대책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자주 스쳐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락세의 속도를 붙여 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일본 사태가 장기화되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역대 최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최고치로 올려버렸는데 불구하고 성장률이 1%대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권력실세들의 생각은 어떨까? 요즘 여권실세들이 갖고 있을 법한 생각을 이따금 떠올려보게 됩니다 어차피 경제는 망친 거고 다른 곳에서나 돌팔구를 찾아보자 지금 와서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경제는 포기하고 선거만 이길 방도를 찾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입니다 또 다른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경제 살리기를 제외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들은 야 이거 반일 감정이나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장사가 되네 이거 내년 선거까지 쭉 끌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정치적 사안이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잘못 만들어낸 거죠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뒷감 등은 다 기업이 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당장 자기가 나서면 해결될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항일전선, 반일전선 일본 경제전쟁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옥셔를 해야 될 그런 행편이 된 겁니다 아주 강정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 머리를 서쳐가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 양반들이 북한의 한방 북한이 도와주는 한방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북한이 철악해 오만방자하게 우리를 대하더라도 슬슬 기면서 눈치를 보는구나 북한 도움 없이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미사일을 쏘든 무엇을 하든 벙어리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한 번만 도와주면 선거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확실히 이기는 방법은 이 점에서 그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성장 시대에는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1% 성장률을 기록한 최초의 정부가 됩니다 1962년 이후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이미 노무라 정권은 1.8%를 일본 사태 터지기 전에 예측을 했고 ING 그룹 같은 경우는 1.4%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이들의 예측은 분명한 것은 일본발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냐 하반기에 들었으면 해외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성장치를 1%대로 다 수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5%에서 최근에 2.2% 낮췄습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보수적인 단체가 0.3%를 한꺼번에 조정한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을 위중하게 보는 거죠 딱 그러면서 총재가 단서조항을 붙였죠 일본발 수출 규제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성장률 더 하향 조치할 수 있다 여러분 1% 성장률 기록은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단하죠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경우는 국가적 재난을 당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2차 석유파동 1980년에 마이너스 1.7% 외환위기 1998년도에 마이너스 5.5%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도에 0.8%입니다 이 기간을 빼고는 1%를 기록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하 태평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들은 거의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사업자뿐만 아니고 자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경제전쟁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분위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11년 만에 낸드프레시 감산폭을 15% 이상으로 결정하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시에 부담하는 것은 두 회사가 합쳐서 24.2%입니다 삼성전자 법인시는 지난해 16조 8,200억이 됐습니다 올해는 절반 8조 4,90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하이닉스의 장능도 법인세는 5조 8천억이 있습니다 올해 1조 2,500억으로 급감합니다 낸드프레시 가격은 2018년 6월달에 5달러 60센터에서 2019년 6월달에 3달러 93센터로 폭락했습니다 디램 가격은 2018년 6월달에 8달러 19센터에서 2019년 6월달에 3달러 31센터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반도체 재고는 3월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5조 1,175억과 14조 5,796억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불황은 길기는 앞으로 2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의 장기불황에 해당하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세계 3위 업체에 있던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했습니다 장기불황은 곧바로 빈번한 파산과 일치하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출시장에도 경보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마이너스 행진은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7년 만에 경상수지적자가 돼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하에서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한국은 곧바로 대외 신인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내수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자영업 분야입니다 대부분 지금 매출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체들은 두 자리 숫자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 30%는 대부분 보통입니다 심지어는 50%까지 매출이 급감한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31%는 4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입니다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중이 지난 3년 사이에 28.6%에서 31.2%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출이 좀 일어날 때는 빚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빚은 대부분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는 크게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황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다중채무자들의 대부분 다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시대라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냐 첫 번째는 대규모 도산을 뜻합니다 1% 시대라는 것은 두 번째 1% 시대라는 것은 취약 분야와 취약 기업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뜻합니다 1% 시대라는 것은 1% 성장 시대의 개막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자영업 분야가 될 것입니다 불황은 시장에서 옥숙을 가리는 작업이 맹렬히 추진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장기 불황은 옥숙과 길이 작업이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살아남 때 승부한 경제 주체들의 체질은 크게 강화되겠지만 정말 많은 수의 경제 주체들이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1%의 성장 시대가 장기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전시상부터 생각하시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 2주 사이에 제가 했던 극한 불황 또 극한 불황 살아남기 이런 방송을 참조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회사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겨내는 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